이 큰 도로를 다시 만들어낸다. 이 도로를 다시 만들어낸다. 이 도로를 다시 만들어낸다. 얘가 멈췄네 폴 와 지가 멈추고 싶으면 그냥 시간을 멈춰버리는 거 아니야 어 EP야 고맙다 쉐렌센아 고맙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About 9.4 The ENCEO is the Kickstarter agency conducted on the street by Monarch headquarters and has helped other job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further adapt to their dreams and interest in technology research and design. And Monarch's greatest development in the future being right here in Riversport, it's pretty clear how bright the future is for all of us. Hold. There's been a development. Jack. 그러네 날개 없는 선풍이다 형 죽었어 도서관에서 대학교를 폭파시켜가지고 깔려 죽었지 좀 해볼께요 이건 아직 제船 그리고 내가 그냥 너와서 그냥 찾아봐 그냥 찾아봐 여기가 이제 리퍼쿠드 유니버스티에 마사지 그곳에 있는 곳에 전달한 곳에서 이날에 있는 이들에게는 에이미 페라로, 이때에 있는 에이미 텔레슨, 이리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걸 우리 그룹에 있는 사람은 너무 길게 넘어갔어요 저게 일을 받는다 그리고 그쪽의 악기 때문은 그 자식 조이스의 정의에 대한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이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테러리스트 너 다음 샌드위치에 먹으면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존경하고 싶어 우리의 존경을 보내고 싶어 우리의 존경을 보내고 싶어 우리의 존경을 보내고 싶어 내 선택에 따라서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이 동영상이 아니라 다른 동영상이 나왔겠지 안녕, IT 난 IT가 없을 것 같을냐 여기가 여기가 안 된다 안 된다 시큐리티 클라이언트 액세스 그랜딧 액세스 그랜딧 액세스 그랜딧 이건 2회차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네 영상키리가 이정도 된다면 앞으로 다 달라질텐데 2회차 하겠습니다 이건 2회차까지 자 이제 문제는 잭이 어디 있느냐 새가 깨악대는 소리 이런거는 안해도 되는데 또 시간균열 2시간 후야 아직 잭이 안 나왔어 어디 있는지 이제 왔네 위치 찾아서 좋았어 여기 있군 여자아이가 배신 때려 가지고 아마 중간에 중간에 이제 지금 저 여자가 조나슨가 배스구나 여자가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고 여기 데려왔잖아 뭐야 이거 잭이다 잭이 시간을 멈춰 가지고 총을 뺀 거야 이 자세히 더욱 돼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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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What is going on? Time is breaking down. The end is coming, and Joyce could be the key. Wait, what's up? The end? The end of what? Beth, the end of what? Of time! Of time! Of life! As we know it, the entire universe, gone. And somehow, Monarch has been preparing for it. They knew it was coming. There's this thing. It's called the Lifeboat Protocol, and it can save us, at least some of us. Put your hands on your head, down on your knees. Wilder! Do not make me ask a guess. Joyce just took down half by men. You think maybe he had some help? We're unarmed, I was responding to a call. I am with Monarch. On your knees! If they take me in, there's the end for me. And for you. Now! Just do what he says. Let them take us. We'll never find the Lifeboat. Think about Emily. Just relax. We are! Shut up! This Lifeboat Protocol, what is it? I don't know. But Dr. Kim was at the center of it. Dr. Kim? If you can get into his lab. That's impossible. It's been closed up since disappeared. Do you know anyone who could get you in? Hello everyone. 29. 40 more... 와우 야, 계속 시작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피오나 좀... 미쳤다 사과 모나크 본사 큰일 났어 차르 리 제가 한 번 더 필요해 네 음... 나 게임 한 30분 했다? 나 총 한 10분 쓴 거 같아 근데 영상이 재밌어 연기를 잘 해 애들이 조이스와 함께 일어났어? 아,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아,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곳은 그냥 그곳에 없었지? 마침 마침 어, 끊는거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이 정말 궁금해서 조이스가 다가오는 거잖아 네, 당연히 그니까 어... 아... 분명elujah, 그 친구가 형이면 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아альные 고친ookie 진짜 모나라고 이어 놓는다? 근데 preocupbrahim metrics Big ol alors는 저 어려원도 아래 안나유 solving 나로 모나마는 증거같을 수 있거든 잠시 그러면 내가 다 죽이는 거? 나les 왜테니까 몇번 더 강한 암 mismo 나한테 산 2030도 약 20뽑 저거 우리!" 네 Olha, 물고기 시켜 van 여기로 찾아볼 수 있거든 너 Ela는 무슨 일이야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대로 혹시 어떤 생각 Mum 너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5, 14, 13, 12, 11, 10, 고맙습니다. 9, 8... 리암 버크는 모든 점이 필요합니다. 위험이 위험합니다. 와, 머리 좋은데? 와, 영상 진짜 재밌네. 무슨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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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순이니 이해가 있잖아! 호란다. 아니야, 멜он은 아니잖아. 뤄너, 내가 하고싶어. 다행히, 다행히. 저 건물이 올라갔어. 4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4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4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에 올라가 accelerator. 너! BAM PiS Team! 가면은 쥬쥬쥬쥬쥬 아 같이 빅끄덕 가봄돈! 테크리프트! 생각해 Princess! 그녀는 와우사일입니다! 아 based. 아 베이직. 실테이 엘입니다. 3rd Street. 타지치킨. 네 알겠습니다. 4th Street! 토핑. 야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시간을 멈춰주면? 누군가 시간을 멈춰준다면? 잭이 온다면? 탈출할 수 있는데 아 여기서 액트가 끝납니다 아 여기서 액트가 끝났어 자 에피소드 1이 끝났지 자 계속합니다 야이 꿀잼이네 꿀잼 꿀잼 자 액트2 숨겨놓기 좋은 곳 드라이덕 인시덴트에 대해서 모나크 오버리티브가 유니버시티에서 육지로 업무를 위해 공간장에 있는 아직 안팎아져요? 너는 안팎아졌어 안팎아졌어 윌? 회복 미염베크가 너 교체했고 그리고 너는 떠났어 왜? 잠시려 길 공개! 지금! 너는 세 시간을 2초까지 제가 더 phases일이 된다 ?!" 를 하러 합렉스는 드라고 너는 마스mart 어 시간 멈췄다 게임 그래픽이라 자 출발이다 어 마이런 크로논 원천을 찾습니다 아 이거네 아 이 수집하는 거야 어 타임비전 위협감지 증가 말고 시간정지 내구력 증가 크기 증가 내구력 증가 크기 증가 크기 증가 낫겠지 그런데 비용이 6개야 지금은 열 수 없습니다 내구력 증가 활성펄스 위협감지 6개 뭐야 할 수 있는게 없잖아 비용 1개 집중 증가 어 집중 증가 1개 요거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어서 이 크로논 원천을 발견을 해서 가야되는 거네 나 왔다 잠깐 일단 길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길을 찾아야 되니까 저거네 저걸 저걸 해서 어 길을 만들면 되겠는데 아 그 이상한 거 아 그 이상한 거 타임라인을 조정할 수 있게 돼줍니다 어? 리얼리? 이거 타임라인을 어떻게 조정하지? 아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아 지나온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원래 제 모습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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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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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완전히 뭐 따로 하는 건 자 이제 일단 올라가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어 잠깐 아 아 저거 안 열리겠지 여기 안으로 어떻게 못 들어가지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가지 여기 안으로 못 들어가지 아 지나갈 수 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조이스의 정보가 없는데 아직 조이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 제 쇼퍼드에 찍고 싶어 침탈으로 가진 마침 지금 거기에 있는 포유를 찾으러 온게 이상한 상태를 찾으려고 했었지 저는 무슨 일을 지키지 못했지 그는 무슨 일을 지켜내려고 했지 제가 알겠지 모르겠지 내 손의 쪽에서 뼈에 넣을 때에는 그의 쪽에 전을 쳐다보는 듯 조이스는 조이스가 없던 것들에 살고 있었지 모나토 PR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다 있었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서 또 싸우고 나가야 돼? 그냥 못 나가나? 전투하며 창고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3명 다 모였을 때 시간아 멈춰라 조용조용조용조용 조심조심조심 죽을뻔했어 시간 방금화 정말 멋진 능력이야 위치 시간 와 맞네 애들 네 많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잡았고 저기 위치 어디 어디야 어디 다 죽었지 시간 멈추고 자 이제 능력이 많이 발전했어 아마 능력 업그레이드하면 더 괜찮아지겠지 자 탐 먹고 샷건 좋네 근데 반자동 샷건인데 이거 그래 남자라면 샷건 아니겠니? 남자라면 샷건 어 근데 이거는 어 동시에 들 수 있구나 장전 권총? 권총이 야 권총이 이게 훨씬 나아 아까 그건 반동이 너무 세가지고 권총은 어차피 무한인데 반동이 너무 세서 좀 힘듭니다 나가는 길을 찾아보자 여기 어딘가에 2층에 있네 2층에 있네 아이템 없네 빨리 달리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일부 없네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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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오 오후 이 등이 여기서 여행인 줄 알고 보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가 영화 rollers이라고 알아 여기 어디에 발전기가 없어? 확대 reached 나한테 쿨이 발전기 발전기